자 주주님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시작부터 장시초가부터 상승을 약간 보여주는가 싶더니 다시 윗고리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들의 단기매수 타점을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생각보다 주가가 살짝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는 이래도 오늘도 좋은 정보 정말로 제가 많이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집중해서 봐주길 바래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유있으신 분들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과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저랑 그리고 주주님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바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이번에 전망이 굉장히 좋아질 만한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죠.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공유해드리는 이 ppt 대응자료집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필리핀 최대 기업인 이 메랄코 회장이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를 직접 방문하면서 협력하자고 왔습니다. 메랄코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에 39개 도시의 전력 공급을 의미하고 있고요. 전체 전력의 약 55%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회사가 직접 두산 에너빌리티를 찾아와서 협력하자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전과 smr 그리고 화력발전과 가스터빈을 중심으로 협력할 것이고요. 굉장히 많은 수주량이 현재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협력을 가스화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필리핀도 과거에 이렇게 원전을 만들다 중단을 했었는데 그러한 작업이 현재 마무리되기 위함이죠. 필리핀 수주는 사실상 예전부터 대한민국 그것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매출액이 이렇게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 슬로베니아 원전 수주전에 돌입도 했어요. 이번에 협력 포럼까지 이렇게 개최를 했고요. 굉장히 많은 기업과 인원들이 포럼에 참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적극적인 참가를 해주고요. 이번에 면담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슬로베니아 신규 원전 프로젝트의 수주 논의를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슬로베니아와 긴밀히 오래전부터 협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규 원전 사업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슬로베니아 맞춤 수주도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죠. 지금 원전 수주가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700조가 가깝게 넘게 나오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기에 첫 발을 내딛는 거죠. 국내에서는 이미 압도적인 기량을 바탕으로 원전 수주들을 쓸어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도 그걸 알고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매수하고 매도해서 수익을 무조건 얻어가셔야 하는 종목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꾸준히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다양한 정보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죠. 오늘도 제가 아침에 해드렸는데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단기 매수 타점 드렸던 거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두산 주주님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7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8시가 다 됐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격 반등 제대로 보여줄 것입니다. 빠르게 시초값부터 여러분들 매수하셔서 수익을 무조건 챙겨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이점을 보여줬죠. 제가 분명 우리 주주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장 전에 분명 여러분들 매수하셔서 수익 잠깐이라도 조금이라도 단기 수익 얻어가셔야 된다라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장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장 중에도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꾸준히 언제 사고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다양한 정보들과 함께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해드렸고요. 제가 다양한 정보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진짜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타점도 정확하게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그냥 어디 노트 같은 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010-4094-8575로 우리 주주님들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그냥 편하게 두산이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은 문자 3통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어떠한 문자 보내드릴 거냐. 어느 시점에서 사서 어느 시점에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이 가격 구간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말씀을 드릴 거고 다양한 정보와 전망은 어떠한지 요약을 해서 이렇게 3가지 문자 3통 보내드리겠습니다.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에 제일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꾸준히 계속해서 틈틈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받아가서 좋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변동성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심해질 거라 이번에 꼭 받아가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받아보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합치면 이제 천분이 넘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시점에 매수매도 하면서 수익을 꾸준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사용한 이 키움증권에서도 꾸준히 상위 1% 달성을 하고 있고요. 저번 4월달에 이어서 5월달에도 달성을 했고 그리고 6월달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 이 등수 때문에 사실 높다고는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높은 등수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꾸준히 그래도 상위 1%는 달성을 하고 있으니까 난 진짜 언제 써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다양한 정보와 전망이 너무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그냥 쉽게 두산이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문자 3통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꼭 좋은 수익 많이 받아가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현재 걱정이 진짜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대응 전략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렸던 이 대응 전략 ppt 자료집도 그냥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smr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매집주도 하나 알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것도 제가 바로 차트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트는 세종 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였어요. 차트 설명을 조금만 해드리자면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형 터뜨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형 터뜨려주는 2차 하락형 매집까지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을 보여준 주식이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역시나 여러분들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향후에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차트가 너무나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형 터뜨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과 하락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형 터뜨려주는 2차 하락형 매집까지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 보여줬으니까 향후에 역시나 큰 주가 상승 있을 수밖에 없겠죠. 최근으로서 우리 원전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수급을 받고 상승을 보여주니까 바로 거래형 터뜨려주면서 상승을 이미 시작을 해준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 주주님들을 받아가여서 매수하여서 수익부했으면 좋겠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바로 종목명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 주니까 그냥 매집이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웬만하면 저도 그냥 유튜브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라 함부로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스러워서 현재는 그냥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대응 전략 ppt 자료집이 분명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매수메드 시점 차량 알려드리고 다양한 정보 알려드려도 사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선 조금은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40페이지가 넘어가서 정말로 나는 끝까지 다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대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매집주도 두 개를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HLB에 대한 임상관련 바이오 주시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시예요.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1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셔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